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종합게임 게임 데모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고요. 스텔레아 블레이드 라는 게임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모델인 신재현 님을 그 모델링을 썼다 그래 가지고 주인공의 몸매가 아주 야물딱진 아주 야물딱진 그런 몸매를 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 게임입니다. 장르는 소울리라고 합니다. 제가 소울류에 좀 약하긴 하지만 뭐 데모 게임이니까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빙을 또 한국어로 더빙 되니까 약간 좀 국뽕이 차오르네. 작년이었나요? 아니면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 피의 거짓이 있었죠? 소울류 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또 새로운 한국게임회사에서 만든 신작입니다. 자 스텔라 블레이드 옵션을 조금만 만지고 갑시다. 포니테일 머리스타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네? 쇼트 나는 쇼트 좋아 어 쇼트보다 롱보다는 쇼트이지 제가 좀 그 패드 플레이가 좀 조준보정 10으로 올릴게요. 오케이 균형 균형으로 하면은 흠흠흠흠 60프레임이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해볼게요. 최적화 잘 되어있다. 됐어 제가 좀 늙어가지고 모든 UI를 저는 크게 키웁니다. 저는 윈도우 마우스도 뒤지게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늙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됐어 시작해봅시다. 뉴게임 일반 모드 갑시다 얼마나 잘 뽑은 오 현시간부로 제7강화 부대는 세상지구를 점령중인 알파 네이티부대를 선달하고 엘더 네이티부를 포획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랍보드 전기 대기로 빅빅트라인 인계점까지 1분 운행 네이티부θε 이티부터 소식을 털렸너 이번 도로 나와보는 것 같네요. 한국어 더빙은 항상 현실성이 없어 성우들이 해서 그런가봐 코드레드 코드레드 적들이 위험해요 안돼요 더이상 버틸 수 없어 누가 그래 급박한 척하는 말투 객킹 받는다고 현실성 있는 더빙이면 참 좋을 것 같아 영화에서 안그러잖아 영화에서는 코드레드 코드레드 조심해 이 새끼야 이러잖아 너무 욕이 많이 나오려나 주인공 이름이 이브인가 봐 이브 이브 누나 과연 어떤 비주얼로 나올 것인가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던 이브 누나 첫 영접이다 첫 영접의 순간 어우 획득 피드백 야무치다 첫 영접의 순간 첫 영접의 순간 오우 누구야 불쏘 캐릭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펭갈 고맙습니다 지금 컨텐츠 중이라 조금 빨리 끊었습니다 지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브 누나가 저 똥파리 옷을 입었어요 네 오오오오오 어우 시원시원하네 라곤 라떼 스물번에 도랏 outline 코 펭 펭 Sponge 위험했어 점프했어, 조심히 넘어와 오우, 연출이 그냥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꽤나 잔인한 표현 오우우 удар 소독 조심해, 리스팅되지않은 네이티브야 한 명은 내방일세 오우우우와 헵틱 피드백 미쳤다 오오오 호호 와 방금 마이크로 전달됐어요 플스5은 또 그게있잖아 패드에서 사운드가 또 나오잖아 아 좋네 패링하는 맛이 있네 어어 이렇게 잠깐만 뭐야 칼을 어디다 숨긴거야 아 칼이 머리끈에 저렇게 비녀처럼 되어있는거야 우리가 참 그 외국의 PC주의 그 게임에 많이 좀 핍박받았는데 게이머들이 강제적으로 근데 이제 이건 너무 과하다 뭔가 뾰족턱이나 이 저 강남 눈나들같이 볼에 빵빵이 맞고 뾰족턱에다가 약간 좀 그런게 근데 뭐 일단은 뭐 타격감이나 이런거 너무 훌륭해요 어우 좋다 타격감 너무 좋다 어 나 근데 너무 많이 참았는데 지금 아니 튜토리얼인데 너무 많이 참았는데 아 튜토리얼을 하다가 뒤지면 그건 정말 노답인건데 아 드디어 이제 전력줄줄 배웠다 오오오오오 홀리쉣 오오 미쳤다 와와와와와 아 실감나네 어우 블록버스터 연출 지린다 좋아좋아 아직까지 느낌 나쁘지 않아 오늘 2분 웃나 첫 데이트인데 아주 마음에 들어 어 뭐야 알파 네이티브 얘네 뭐 발퀴리야 왜 여캐밖에 안나와 뭐 어때 몸에 상처 하나가 없을 수 있지 종족같은건가 절망 아 내 약간 좀 캐릭터 표정 대사를 풀 때 표정이 좀 너와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 알겠어? 어? 와아 얘 안죽었어 와아 손에 저기 딱딱 딱딱볼 저거 뭐냐 저 초등학교 때 그 화약볼 그거 들고 다니놈이네 오케이 오오오 어어 아 왜 이렇게 패링이 빡세네 어? 포션? 어 포션 어 포션 먹었다 오케오케 아날로그 스틱 오오! 아 폐링 제대로 했다 폐링 손맞이 죽이네 와 이거 이거 이 패턴을 어떻게 봐 나는 소울류 초보란 말이야 자 자 팅! 아 쉣 와 너무 뚜디 맞는데 됐다 잡았다 아 소울류 크랩 들어 도착 또 살짝 엄 히그 흐핳흐흐흫 하하 하하 아니 약간 디바 송하나 닮았다 난 타키 누나가 참 좋다 아 구엔 스테파니? 스파이더맨 여친? 구엔 스테이시? 어 몬스터 디자인 좋다 멋있다 아 아 아 이렇게 잔인해 와 아 타키 죽었어 저 정도는 죽은 거 아니야? 팔 잘렸다 거기다가 완전 몸 반갈죽 됐겠는데? 죽었다고 봐야지 그치 남캐다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 졸라 느끼함 근데 또 그게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긴장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잖아 이거보단 낫다 어 어쩔 수 없어 저게 그냥 어쩔 수 없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 할게 준비해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 할게 알겠쥬? 이브? 아니 저런 걸 신고 다닌다고? 아 너무 현실성 없는데? 이브가 에이도스 세븐 와 이브 진짜 인자강이다 아니 저 뭐야 하이 이래 그 그게 없어 그냥 꽃발 딛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뭔가가 떨어져 낯선 감각 이게 지구의 비?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 아 얘가 얘가 뭘 로봇이야 아까 그 타키 죽은 거 봤잖아 사람이더만 낙석이 많아 조심해 뭔가 다가오고 있어 됐어 주변이 깨끗해 됐어 주변이 깨끗해 됐어 주변이 깨끗해 최고의 전장에서 전선 리전 일종의 출입증 같은 거라거나 할까? 나도 성우를 했었어야 되는데 확실한건 게임에 무게감은 없어 묵직한 맛은 없어 근데 일단 패링하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플스5로 이정도 퍼포먼스면 진짜 최적화 잘되있다 내가 스파이더맨2 이후로 플스를 놨거든 지금? 저 최애 게임은 갓오브워에요 아 여기 저장하는 곳이네? 화토불이네 화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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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토불이네 아 인종인간 맞네 아 그래서 표정이 저렇게 아 깊은 뜻이 있었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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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하는구만 아 오케이 됐어 어우 좋아 이렇게 방금 배운 기술 퍼펙트 닿지 반격도 할 수 있고 좋았어 좋았어 나는 그 서든2 주인공 여자 주인공 누구더라 이름 난 걔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생긴 게 안 잊혀져 걔 이름 뭐였더라 서든2 여자 에바였나 이름 뭐 있었는데 미아미아 어어 아씨 늙어가지고 잘 안되네 아씨 됐어 나는 미아 정말 좋아했어 서든2가 그렇게 망할 줄이야 래전이 쓰던 보급품 상자 예전이 쓰던 보급품 상자 실만한거 드릴까 리전이 쓰던거니까 호환에는 문제없을거야 빠짐없이 챙겨두라고 4 마지막顯 bey 정말 많odel 어허허어어 그거 그런데 이거 소울유게임에서 나오는 기믹 위에서 한방에 내리찍기 시원시원하게 지형짐을 이용한 나 이제 얘는 잘 피할 수 있을 듯 균형은 체력과 실드게이지가 아래 표현되어 균형을 깨야 되는구나 퍼펙트 패링을 하면 균형에 피해를 입히고 균형이 무너지면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 이때 적을 처단해서 한방에 칼로 쑤셔죽여라 오케이 이렇게 어우 친절하고 페링 타이밍도 널널하네 나같은 아저씨들도 즐길 수 있게 해놨네 나같은 아저씨들도 즐길 수 있게 해놨네 와 이거 이런 기능도 있어 와 이거 이런 기능도 있어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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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방금 잡은 애는 히드라라는 녀석이야 근데 잘 만들었다 게임 계속하게 되네 기어는 이브의 전투능력에 관여하는 장비 기어 시스템 연계 공격 강하게 머리띠에다 뭘 끼우는 그런 느낌이네 병계 공격을 할 때 어 오케이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만들어서 어 약간 데메크 열화 버전이라고 할까 열화 버전이라고 하면 너무 비하하는 건가 데모 밖에 안 해봤는데 본편 나와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막 녹진한 그런 막 내러티브가 담겨있고 막 그런 대작 트리플 A급 게임의 느낌은 아니야 근데 게임이 솔직히 뭐 재밌으면 그만 아니야? 심오한 뭐 스토리나 그런게 꼭 게임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 어 덕분에 지구의 밤은 아직 어둡지 않지 아 인피니티 셀의 전세대 버전이구나 잘 챙겨도 지성이 선 귀한 물건이니까 나 맵을 또 다 뒤져봐야되는 성격이라 어어어 이 자식 아 아씨 패링타임이 잘못 잡으네 아씨 어어어억 죽었어 아씨 아씨 첫 다이 첫 유 다이 저기서 죽었지 내가 이 자식 복수하러 간다 내가 초반이라 화뚝불에서 살아나고 그런건 없네 초반이라 화뚝불에서 살아나고 그런건 없네 아 나 왜 이렇게 못피하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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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똥은 피해 아 들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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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냄새 나게 생겨가지고 좋았어 잡긴 잡았어 어째 뭐야 얘는 잡기 쉽던데 들어와 한 대 툭 치고 가네 그렇지 그렇지 한 대 툭 치고 가네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에 회피를 해봤어 멋지지 최적화 잘 되어있다 최적화 잘 되어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여기 다 털었고 어 오 파키저글링이다 오우 재밌겠다 드럼동 공격하면 안 되지 않나 어 나까지 당하는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이런식으로 오 좋다 좋다 멘 beispielsweise 뭐 어forme affirmative talking 라고 말 라 contradict 아 이건 피해야 되는 건가 보다 마지막 공격 저거는 피해야 되나 봐 일단 왕부터 잡자 이렇게 어 좋아 어우 새로운 애들 계속 나온다 오 몹 디자인 벗어 일단 너는 드럼통을 한 대 맞자 뿜 아 노란색으로 빛나면은 페링으로 할 수 없는 공격 이어진다고 아 뭐야 땅에다 박았다가 뽑으면서 뻥 터지네 개 어려운데 노란색이 아니어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저기서 다시 플레이해야 되나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흐흐 맞네 오케이 잡았고 나도 소울류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계속 이렇게 해야되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력이 늘어가는 거를 즐겨야 된대 난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 재미의 몰빵한 게임 재미의 몰빵한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어 패스워드 뭐지 여기서 단서 찾는건가 설마 상자 상자 비번 쳐봐 알프야 디신사이드에다가 중세게임 갤러리에다가 쳐봐라 상자 비번 치면 나올걸 어 아 이게 맞지 데모인데 뭐 아 나 나 브금 좋아 나는 비번 뭐야 빨리 말해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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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페이스 듣거든 어 야 근데 뭐 입력이 안되는거 보니까 뭔가를 먹어야 이게 선행운적으로 뭔가 해야 되나본데? 다 막혀있어 정식 출시때 해보라 이 말인거 같애 그리고 내가 봤을때 저게 이제 디럭스 게임 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런거 같애 저기서 내가 봤을때 그 2부에 첫번째 코스튬이 주어질거 같애 왜형? 왜형 그렇지 저거 딱 내가 봤을때 왜형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제 저거 궁금증을 데모에서 심어주고 데모에서 궁금증 심어준 다음에 저거 뭘까 해가지고 이제 아 저거 뭐 사야되는거였어? 얼마를 더 줘야되는건데 12,000원? 아이 뭐 돈주고 사지 뭐 하고 이렇게 살 사람들을 위한거야 저거 내가 봤을때 100%야 아 겜자라리라서 잘알지 오오오 니가 그걸 왜 만져 와씨 야 너무 아프다 너 아 아 이 촉수를 여러명이서 공격하니까 야이씨 아 아 확인 아 이거 패드가 문제야 다른 패드 줘봐 아 이 패드 그 고무로 뭐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 가드가 씌워져 있어갖고 잘 안된다 예? 패드 다른걸로 줘봐 이게 패드 별로야 패드가 음 음 패드가 고무캡같은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끈적끈적하니 아까부터 별로였어 어 장이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응 아니야 도구 바로 탓해줄게 그래 패드가 이래야지 아 이래야지 가볍고 좋네 아 아 아 último UNT 어ㅏ으아아 으아 아 crisp 어허아아 세대를 때린다고 treating 아아 와아 쉣 어 나 나 나는 소울류랑 진짜 안 맞아 저 정도면 진짜 정말 초보자 수준인데 내가 엎박이 약해 왜냐면 나 정박충이거든 아 노래도 엎박을 싫어해 나는 정박충이라서 때릴 것 같으면 딱 때려야돼 좀 늦게 때리는 그게 너무 싫어 아이 쭈꾸미는 그러게 잘 잡네 나 이번엔 진짜 곱둥이들한테 안 당한다 바로 넘겨줄게 건너 뛰어줄게 덤벼 도르마무 드럼통으로 드럼통으로 도르맛 쿠키도 도르맛 도르미 도르미 죽여줄게 바로 이거지 아까 걔지 아 무서워 붙어볼까? 잠깐만 나 물협 좀 먹고 와 진짜 엇박 미쳤다 이 새끼 이거 아 야야 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개열받네 아니 저거 다시 주꾸미부터 안잡고 그냥 가자 자 됐어 됐어 물량 하나밖에 안썼어 됐어 야 댐벼 아 이거 2단 콤보 아 어 뭐야 아 2번 맞고 오케이 다시 해보자 집중해서 와 이 새끼 뿡 아프죠? 아팠죠? 너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아프죠? 아프죠? 터지죠?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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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그 상북지 점프 와룡 와룡 네 와룡 다이너스틱 해봤고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칼 자 지금부터 그 스트리머 스트리머 랄프님의 살펴룡 페이딩 이게 페룡은가요? 이거 아 이거구나 오케이 고정은요 고정은 뭐에요? 고정 저기 R3 R스테이OK 점프 해피 건너지기 동그라미 어 어 아 자 해봐 핏 때리는거고 점프 이게 대패인가요? 고정하고 호삽니다 아 바로 피했죠? 어 아니죠 오 오케이 때리지마 막을 수 있네 오 오케이 오케 막을 수 있구만 아 아이 참 오세요 자 처음하는데 이 정도면은 잘한다 이 말이죠? 아니야 이미 내가 하는거 보고 한거야 안 봤어 여기 위로 오케이 아이템 먹는거 R2야 이리와 이리와 이 공격은 뭐에요 이거? 세모랑 바르네요 강공인가 이게? 어 강공 오케 들어와 들어와 멍게도 못잡고요 멍게 패턴 딱 3개입니다 대고 망치 막았죠? 때리고 거리 벌립니다 찌르기 막아주고 때립니다 거리 벌리고요 자 두대 두대 때리는거 패턴 똑같죠? 자 이건 피해야됩니다 그렇지 피했죠? 때리고요 찌르기 아하 이 자슥이 강력하네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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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버렸죠? 줄건 주고 일단 빼야됩니다 3타 저 3타 공격이 가끔씩 나와요 찌르기 아하 이 자슥이 막고 막고 저 3타 3타 나왔죠? 가끔씩 나옵니다 오빠 그럼 일단 피해주고요 3타 미친 짓 안해요 바라가죠? 들어오세요 막아주고요 들어가시고요 이 자슥이 정보 처리했어 이제 어디로 가야하지 이쪽이야 리전이 표시해둔 마커에 흔적이 있어 리전이 표시해둔 마커에 흔적이 있어 리전이 표시해둔 마커에 흔적이 있어 왜 에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 VI 반복된 건담을 스프리머로 불안하게해요 흐헣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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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cuits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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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이 살짝살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네 근데 이정도 있으면 좀 저장할 곳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있다 어 뭐야 뭐야 이새끼still lost 또 나타났어 아 나 약물 없단 말이야 으악 으아악! 으아악! 안 해. 역시 소울류는 저랑 안 맞아요. 역시 소울류는 나랑 안 맞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게임 일단 해본 걸로는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고 디자인 좋고 캐릭터 디자인이 잘 빠졌고 재밌네요. 접으면 그만이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접어줄게. 그래 리틀 나이트 메오 쓰리나 기다려. 자 몇 시에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6시 20분이네. 어우 너무 빨리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렸다. 전화 데이트라도 하고 그렇게 방종했으면 좋았을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방종할게요. 노래도 내일 정도 불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성재합창단 있습니다. 저녁 11시까지 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성재합창단 오늘 도전곡 질풍과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갈게요. 빠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